자 오늘 할 내용은 그 아노바 분산 분석입니다. 분산 분석 2인데 지난주에 했던 거가 아노바 1 이었었어요 그죠 그래서 아노바 1 에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그룹이 3개 이상일 때 하는 원웨이 아노바 이론 배치 분산 분석하고 그 다음에 반복만 있는 반복 측정 분산 분석, 리피티드 메져드 아노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했을 겁니다. 오늘은 그보다 버전이 좀 복잡한 문제를 우리가 풀어볼 거예요 그래서 분산 분석 아노바 2라는 걸로 해서 저희가 쪼개서 이렇게 제가 하는 건데 먼저 첫 번째가 이원 분산 분석 또는 이원 배치 분산 분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관련된 요인이 두 개가 있을 경우에 쓰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좀 연장해서 그 중에 하나가 반복 측정하는 어떤 변수가 들어갈 때는 이원 반복 측정 분산 분석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례를 볼게요. 우리 이거 계속 우리 통계학 시간에 배웠던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했던 내용을 가지고 SPS에서 분석 해본 거를 R로 지금 계속 바꿔서 해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익숙하도록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는 것처럼 치킨 맛을 결정하는데 온도하고 튀기는 방법하고 이제 두 가지가 중요한 요인이죠 그랬을 때 온도를 200도 300도 튀기고요 그 다음에 튀기는 방법을 5분 기름 이렇게 했어요 옛날에 제가 시간이라고 했더니 자꾸 헷갈려 하더라고요 그래서 방법을 좀 바꿔서 5분 기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온도하고 시간에 따라서 각자 따로따로 하면 우리는 T 테스트 두 번을 해주면 되죠 그런데 T 테스트 두 번 해줄 때 이게 그때 우리가 여러분들 통계학 시간에 본 것처럼 평균이 똑같아서 차이가 없는 걸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는 무슨 말이냐면 온도하고 튀기는 방법에 따라서 인터랙션 효과가 있는데 그걸 안 보고 그냥 단독으로 하게 되면 둘 다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그 관계를 우리가 좀 더 명확하게 보고 싶을 때는 2A 아노바를 통해서 두 변수 간에 어떤 교호작용 효과가 없는지 또는 상호작용 효과 같은 말입니다 상호작용 효과가 없는 건지 이거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상호작용 효과라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설명을 다시 또 해드릴게요 일단 중요한 거는 가설이 3개라는 거죠 그래서 밑에 보는 것처럼 온도에 따라 차이가 없다 또는 방법에 따라 차이가 없다 이건 우리가 기존했던 가설들 따로따로인데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위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상호작용 효과라는 거를 추가로 검증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두 변수 간에 즉 온도하고 방법은 서로 간에 뭔가 효과가 있었느냐 영향이 있었느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영향이 있었다는 말을 하니까 좀 헷갈려 하는데 무슨 말이냐면 온도와 방법에 따라서 어떤 값이 서로 변화가 일어나느냐 서로 차이가 발생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림으로 그리면 이런 내용으로 우리가 했다고 설명을 드렸죠 200도로 튀길 때나 300도로 튀길 때나 똑같이 기름하고 오븐 중에서 오븐에 튀긴 게 다 맛있다 그러면 실제로는 기름 오븐 온도에 따라서는 어떤 변화가 발생하지 않은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어떤 변화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얘는 상호작용 효과가 없다라고 보는 거고 상호작용 효과가 있는 경우에는 이런 지금 오른쪽에 보는 것처럼 200도로 튀겼을 때는 오븐보다는 기름이 더 맛있고 300도로 튀겼을 때는 기름보다는 오븐이 더 맛있고 즉 튀기는 온도에 따라서 방법이 서로 체인지가 일어나죠 서로 방법이 서로 바뀌죠 왼쪽은 오븐의 온도에 따라서 튀기는 방법이 전혀 영향이 없는 거죠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거죠 왼쪽에 있는 거는 전혀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고 뭘로 튀기든 간에 전부 다 오븐이 다 맛있으니까 어떤 변화가 발생하지 않은 거죠 그런데 지금 오른쪽에 있는 거는 온도에 따라서 방법이 서로 바뀌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떤 바뀌는 효과가 있다 이거를 우리가 상호작용 효과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는 세 가지를 봐야 돼요 상호작용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그다음에 온도에 따라서는 차이가 있냐 없냐 또는 방법에 따라서는 차이가 있냐 없냐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좀 더 그래프로 표현해 놓은 게 바로 이 6가지 그래프입니다 이 6가지 그래프를 나중에 이제 보시면 보시고 우리가 이제 R에서 인터랙션 플러시라는 걸 찍어줄 거예요 나중에 그러면 그 인터랙션 플러시를 찍은 다음에 그거를 통해서 이 6가지 중에 뭔지를 보면 일단 처음에 분석하기 전에 어떤 감을 잡을 수가 있겠죠 지금 보는 D 제일 왼쪽에 제일 하단 왼쪽에 있는 이게 우리가 봤던 상호작용 없는 효과입니다 이게 우리가 봤던 상호작용 효과 있는 거고요 이 두 개를 제가 설명드린 거예요 조금 전에는 그런데 그거 이외에도 여기 위에 보는 것처럼 4개가 더 있습니다 다양하게 제일 왼쪽에는 상호작용 효과도 없고요 온도에 따라서도 차이도 없고 방법에 따라서도 차이가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나옵니다 변화가 전혀 없죠 그렇죠? 이게 크로스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두 가지 막대 그래프 상의 차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된 거죠 얘는 그런 개념이고 얘는 어떻게 되느냐 얘는 교차된 게 없죠 따라서 인터랙션 이펙트가 없다고 보고요 그런데 라이트 헤비 이거는 약간 좀 틀리는 건데 온도라고 뜨면 200도, 300도 둘 다 변화가 없죠 제일 위에 있는 막대기 제일 위에 있는 게 제일 높잖아요 그렇죠? 얘를 오븐이라고 치면 어떻게 되냐면 온도에 따라서는 무조건 오븐이다 맛있죠 온도에 따라서는 차이가 없다 이렇게 나옵니다 분석할 때 그런데 오븐하고 뭐예요? 튀기는 거하고 기름하고 튀기는 거하고는 차이가 크죠 개비 그러니까 이만큼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래프가 나온다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인터랙션 이펙트는 없습니다 온도에 따라서 차이도 없습니다 다만 대신에 방법에 따라서는 튀기는 방법에 따라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표시가 저런 그래프로 나오는데 그러니까 그래프만 딱 봐도 어떤 게 영향을 미치고 안 미치는지를 우리가 눈으로 확인이 되죠 그렇죠? 얘는 뭐겠어요? 이렇게 크로스 겹치는 게 거의 붙어있죠 따라서 인터랙션 이펙트는 없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 막대기 사이에 간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따라서 튀기는 방법도 차이가 없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대신에 어떻게 돼요? 얘랑 얘랑은 여기랑 여기랑 차이가 갭이 있죠? 따라서 이렇게 나오면 아 온도에 따라서만 차이가 있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해석해 주는 거예요 얘는 아무런 차이가 없고요 아무런 효과가 없고 차이가 전혀 없고 전부 다 얘는 방법에 따라서만 차이가 있는 거고 즉 막대 그래프의 높이에 따라서만 차이가 있다는 거고 얘는 막대 그래프가 아니고 왼쪽 밑에 요갑하고 요갑하고가 이만큼 차이가 난다 이 얘기예요 온도에 따라서만 차이가 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제일 마지막에 얘는 얘는 뭐냐 얘는 온도 다 차이가 나는 거예요 온도에 따라서도 차이가 나고 이 막대 그래프도 머리 떨어져 있고 둘 다 차이가 나는데 다만 인터랙션 이펙트만 없다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다섯 번째 얘는 어떤 거냐 얘는 유일하게 인터랙션 이펙트만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크로스된 거는 두 효과는 전혀 없습니다 인터랙션 효과만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얘는 언제 쓰느냐 하면은 우리가 두 번째 시간에 할 건데 투웨이 리피티드 반복 그러니까 이원 반복 측정이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볼 겁니다 그래서 얘는 라이트는 차이가 없는데 헤비 때 차이가 있다 즉 200도는 차이가 없는데 300도일 때만 차이가 난다 즉 한쪽은 차이가 없고 한쪽은 차이가 많이 나는 이런 개념으로 가는데 나중에 우리가 투웨이 리피티드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반복 어떤 실험을 하기 전에는 차이가 없다가 실험한 이후에는 차이가 많이 난다 뭐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나중에 그 차이의 가득을 비교 분석해 볼 거예요 그럴 때 쓰는 게 제일 마지막에 이거입니다 이거를 인터랙션 우리가 플러스를 나중에 찍어서 확인을 해보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저장이 될 거고요 총 4개 카테고리로 하나씩 그 다음에 아노바 할 때 설명 들었듯이 어떤 아노바는 변화량 그죠? 어떤 기준값하고 그 각 개체 간의 변화 값을 우리가 쪼갠다 그랬어요 쪼개는데 A에 따라서 즉 온도에 따라서 어떤 변화만 온도에 따라서 발생한 변화 그 다음에 튀기는 방법에 따라서 발생한 변화 그 다음에 두 사이의 어떤 변화에 의해서 나온 차이값 그 다음에 나머지 거 해서 아노바 분산 분석표를 볼 텐데 이거를 각 따로 봅니다 근데 이 3개 중에 가장 먼저 뭘 보냐면 얘를 먼저 봐요 1번 얘를 그래서 상호작용 효과가 있는지 먼저 검증하고 그 다음에 A효과, B효과 이렇게 합니다 근데 측정오차분의 이거라고 그랬죠? 우리가 지난번에 이런 거를 봤어요 아노바 테이블 그래서 이 F값이라는 게 뭔지 설명을 드렸죠? F값은 이 측정오차분의 측정오차분의 상호작용 효과의 비율 그죠? 측정오차분의 B효과의 비율 즉 온도의 차이 때문에 발생한 거의 비율 그 다음에 튀기는 방법에 따라서 나온 차이에 의한 비율 그게 기준값이 한 3 정도 이상 돼야 된다 그랬죠? 아마 딱 보면 이 두 개가 3이 조금 안 되기 때문에 이 두 개는 차이가 없게 나올 거다 했는데 옆에 보면 P밸류 값이 다 차이가 없게 나왔죠? 0.05보다 크면 차이가 없고 0.05보다 작으면 차이가 있다 우리 이렇게 배웠죠? 상호작용 효과는 0.05보다 크면 상호작용 효과가 없다 차이가 없다, 상호작용 효과가 없다, 관계가 없다 전부 다 없다예요 0.05보다 크면 뭐든지 없다 0.05보다 작으면 차이가 있다, 관계가 있다, 상호작용 효과가 있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0.000이니까 얘는 상호작용 효과가 있다 이렇게 하면 되고요 해석할 때는 어떻게 해석해 주느냐 이거는 상호작용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 예를 들면 온도하고 튀기는 방법에 따라서는 어떤 변화가 있으니까 살펴보세요 각각 따로따로 살펴보세요 이런 해석이고요 이런 해석 뒤에 위해를 각각을 해석해 줍니다 상호작용 효과는 있는데 B에 대한 효과, 즉 A에 대한 효과, 온도에 따라서는 효과가 없었습니다 단독으로, 온도 단독으로는 차이가 없었습니다 튀기는 방법 단독으로도 차이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해석해 주면 돼요 그래서 상호작용 효과만 해석해 주면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1번인데 위에 밑에 보세요 밑에 만약에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하지 않은 경우도 발생하겠죠 그렇죠? 우리 뒤에 보면 그런 게 나옵니다 그러면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라는 거죠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 상호작용 효과를 분리하는 게 아니고요 얘를 빼서 이 밑에다가 넣어줍니다 그럼 얘가 어떻게 나와요? 1000 얼마가 나오죠? 1028이 나오죠? 합치면, 이 두 개를 합치면 그렇죠? 얘가 밑으로 들어가요 분자로, 아 분모로 지금은 260만 여기 들어간 거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자면 260분의, 그러니까 예분의 예, 예분의 예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얘가 얘한테 합쳐져 버린다니까요 그렇게 해서 위에 잽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다 없다, AB만 차이가 있다 없다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뒤에 우리가 과제, 우리가 실습할 때 이 예제가 나옵니다 상호작용 효과가 없을 때 예제를 이제 넣어놨어요 제가 그때 우리 어떻게 하는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상호작용 효과를 그럼 빼지? 어떻게 넣고 빼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나중에